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숨겨진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우하는 기분 좋은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의식 분야에 있어서의 세계적인 리더 샥티 거웨인의 내 안에 부자가 숨어있다. 아주 뭐 세계적인 작가시고 타임즈 선정 21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작가이시기도 하고 오프라 윈프리 쇼 같은 그런 세계적인 쇼에도 출연하신 의식성장 분야의 좋은 리더 샥티 거웨인이 마음의 부 또 실질적인 부에 관한 지혜를 나눈 책으로 몇 번 소개 드렸죠. 오늘은 그중에서 진정한 부를 만들어내는 열쇠 마음속 갈등을 풀어라 부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적 균형이 외부 환경을 교정한다. 돈과의 관계도 내면적 수용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진정한 부유함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열쇠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에너지를 탐구하고 발전시키며 균형을 잡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훈련이 우리가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재정적인 상황을 포함한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물질적 세계는 한 면의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모든 생명에는 무수히 많은 양극성이 존재한다. 모든 진실에 대해 똑같은 진실과 그 반대의 진실이 존재한다. 모든 에너지는 그의 상반되는 반대면을 지니고 있다. 우리들 모두는 우주의 축소판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 그 안에 인생의 모든 잠재적 에너지와 전형을 가지고 태어난다. 개인적으로 진화할 때 받는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런 에너지들을 가능한 많이 발전시켜 우리의 삶 속으로 통합시키는 것이다. 우리 자신에게 대해 보다 많은 것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보다 많은 충만함과 완전성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의 양극성을 포용하고 균형 잡는 법을 알아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에서 항상 팽팽히 맞서는 감정의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강하면서도 약한. 우리 모두는 천부적으로 강하다. 우리는 잠재적 힘을 가지고 태어난다. 우리는 그것을 발전시켜서 각자 독특한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 모두는 천부적으로 나약하다. 인간적으로 스스로를 아주 나약하게 만들고 싶은 욕구와 감정을 지니고 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나약함에 편안해지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이는 자신의 나약함을 받아들이고 돌볼 책임을 알아가는 것이다. 힘과 나약함은 정반대의 에너지다. 힘은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며 나약함은 주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다. 풍요롭고 성공적인 인생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반된 이 두 에너지를 모두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체험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도전의 하나는 이런 역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극단적으로 강한 동시에 극단적으로 나약하다. 자신에게 있는 측면을 다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역설은 이외에도 아주 많다. 진정한 성공은 이런 역설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된다. 이런 식의 인생과는 우리들 대부분이 익숙해져 있는 관점과는 매우 다르다. 현대의 서구 문화는 인생의 이중성에 대해 아주 일직선적이고 양극화된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 보다 위대한 전체가 지닌 똑같이 소중한 측면을 보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좋으냐 나쁘냐 맞느냐 틀리냐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서구 문화 영향이 우리에게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흑백사고가 굉장히 심하죠. 남북의 대립이나 이런 여러 여건들에 의해서 또 어떤 섬보다도 더 섬 같은 주위 여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흑백사고가 굉장히 강하죠. 이걸 넘어서는 것이 우리가 또 새로운 나로 성장해 가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두 가지를 모두 존중하기보다 양극단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개의 극단을 놓고 어떤 측면이 옳고 훌륭한지 진실이거나 더 나은 것인지를 끊임없이 결정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는 한쪽 측면만을 지지하고 발전시키면서 우리가 나쁘거나 틀렸다고 생각하는 다른 측면은 없애려고 했었다. 그 때문에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판단하게 되면서 결국 우리는 자기 자신과 끝없는 갈등에 빠져들게 된다. 인생의 모든 에너지는 내재적이고 필수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에너지도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 가지 자질만을 선택하려 할 때 내면의 전쟁은 시작되고 이는 외부 세계에서 치르는 모든 전쟁에 반영된다. 다시 힘과 나약함 이 양극성에 대하여 살펴보자. 우리 사회에서 힘은 일반적으로 존중받고 존중되는 반면 나약함은 당혹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이 같은 문화적 편견 때문에 우리들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나약함을 없애버리거나 적어도 숨기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특히 남자들에게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남성의 나약함에 대한 전통적인 편견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이런 견해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정말 나약하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극복하려고 한다고 해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 기껏해야 그 사실을 다른 사람이나 스스로에게 숨기는 법을 배우게 될 뿐이고 우리에게 남겨지는 건 부정뿐이다. 더욱 슬픈 것은 우리가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를 우리 스스로에게서 제거하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나약함은 감수성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다. 나약함이 없다면 사랑을 나눌 수도 없고 친근함을 체험할 수 없으며 성취감 역시 찾을 수 없다. 힘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며 자신의 나약함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매우 큰 공을 세울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들은 삶의 핵심이 무엇인지 갈피를 잡지 못할 것이다. 우리 문화가 힘을 선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삶에 있어서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다. 특히 어린 시절에 힘을 남용한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은 체험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힘을 부인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협박으로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혹은 다른 사람을 정말로 다치게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나약함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 불행히도 이런 식의 접근법은 그 방향이 정반대로 쏠린 것일 따름이다. 힘이 없다면 삶의 목표를 이루거나 자신의 재능을 공유하거나 스스로를 제대로 보호하거나 보살필 수 없다. 또한 나약함에서 과도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혹은 생활환경의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 힘이나 나약함의 지나친 집착은 종종 돈이나 부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만약 우리가 힘에서 정체성을 찾는다면 다른 중요한 것들은 제쳐두고 돈만 추구하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우리가 나약함에서 정체성을 찾고 우리의 힘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돈을 벌거나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할지도 모른다. 인생의 저울. 삶의 양극 사이에서 선택하려고 하는 것. 즉 어떤 자질을 좋은 것 혹은 긍정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다른 것은 나쁜 것 혹은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매우 고통스럽고 좌절하게 만들어 균형을 잃게 한다. 삶은 항상 우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제대로 균형을 잡도록 반대편 방향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아니면 그대로 밀쳐버린다. 만약 힘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한다면 병에 걸리거나 친한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억지로 스스로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그 나약함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말이다. 반면에 당신이 스스로의 힘을 저버린다면 인생은 당신이 스스로의 신념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서지 않으면 안되도록 혹은 당신이 스스로의 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당신을 억지로 데려다 놓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진실에 대해서 그만큼의 진실이면서 정반대의 또 다른 진실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한다. 양극성과 마주쳤을 때 양면의 가치를 인정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야만 한다. 자신의 모든 측면과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모든 다양한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엄격한 역할에 얽매여 있을 때 보다 인생의 다양한 도전과 체험을 훨씬 더 창조적으로 그리고 적합하게 접근할 수 있다. 어떤 에너지는 정말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일하는 것의 정반대는 게으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게으름이 뭐가 좋다고. 내가 왜 그런 것을 존중해야 할까. 분명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 것이고 게으른 것은 나쁘잖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이 양극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같이 판단적 언어의 이면을 들여다보아야만 한다. 게으르다라는 단어의 이면에 들어있는 핵심은 무엇일까. 만약 판단을 유보한다면 그 자질이 휴식할 수 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열심히 일하는 당신이 휴식이라는 보다 큰 능력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먼저 그 자질을 존중해야만 하고 그것이 당신에게 지닌 가치를 인정해야만 한다. 지금 우리는 균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균형이라는 그 개념은 모든 것을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만족스럽게 살 수 있게 해줄 에너지의 적당한 균형을 찾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양극성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인식하고 이해해야만 한다. 다음에 도표를 보면 이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표 1은 우리가 몇몇 양극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왔는지를 보여준다. 자 이게 양쪽이 대조군으로 되어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근면함, 부정적인 부분이 게으름, 강인함, 나약함, 자상함, 이기적, 책임감, 무책임, 합리적, 비합리적, 조직적, 무질서. 이것은 나라는 존재의 모든 부분이다. 나는 이런 자질 모두를 필요로 하고 또 원한다. 이게 정확하게 주역의 대극의 원리죠.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빛과 그림자의 어울림에서 이루어지죠. 자 이 순간 당신은 의아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것이 부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하고 말이다. 그것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 모든 것 전부이다. 불안 1차적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가져본 체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균형을 잃을 때 우리가 체험하는 삶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제한적이며 좌절스러운 것이 된다. 자신의 존재가 지닌 모든 면을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법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은 자유와 만족을 체험하게 되고 그만큼 더 큰 풍요로움을 느끼게 된다. 삶은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있을수록 외부 세계도 그만큼 잘 돌아갈 것이다. 돈과의 관계 그리고 총체적 부의 체험은 우리가 내면에 있는 많은 에너지를 얼마나 잘 균형 잡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오늘 상대적으로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빛과 그림자를, 여러분의 그림자 효과라든가 그림자에 관한 책들 여러 번 소개를 드렸죠. 이 그림자에 관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살면서 꼭 이 그림자의 지혜는 어떻게 내 빛과 그림자를 통합하는지에 관한 지혜를 꼭 익히시는 것이 여러분의 에너지 균형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또 링크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꼭 함께 그림자에 관한 공부 함께 이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나비스쿨 설립의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실력을 채득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꿈꿉니다. 천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 이 천지인의 공부가 조화로울 때 이러한 것이 가능할 것인데요. 아직 이러한 학교는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고 있고 또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여러분을 이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초대드립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듯이 여러분 책춘함을 통해 소개해드린 이 책의 지혜들이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요. 주변 분들 중에서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세 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주세요.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또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여러분을 초대드려 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나다워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